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기 작가 장강명 작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기 작가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에 안 드셨나요? 너무 좋아요. 앉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방송에 나오신 거 몇 번 뵙고 신문 인터뷰에서 사진을 봤었는데 실제 이런 외모를 지니셨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보다... SBS 분장팀이 정말 실력이 좀 세게 받았습니다. 저보다, 제가 찾아봤더니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정도 위이신데 지금 길에서 뵈면 제가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조명이 좀... 조명이요? 네, 조명도 좋고 분장도 좋고 옷도 뭐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네.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취조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저희가 꾸며놨는데요. 유튜브에서 의전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직접 와서 보시니까 좀 느낌이 어떠세요? 저 유튜브로 볼 때는 벽이 있는 줄 알았어요. 방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방 세팅을 하신 분은 취조받아보신 적이 없을 것이다. 요즘 취조 밝은 데서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무슨 순사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네. 제작진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제 알려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소품입니다. 사차기도 있네요. 네, 소품입니다. 정말 일제시대 취조를... 일제시대 취조, 네. 어린 친구가 제작을 했는데 이런 소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뭐 어디... 그냥 여기 앞에 저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아, 네. 네. 저는 소설 쓰는 장학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신문기자를 했었고요. 신문기자 10년을 하다가 소설가로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장편, 소설 몇 편 쓰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보다 이제 입사를 먼저 하신 선배님이신데 언론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들 이제 뭐 흔히 기자들 보면 대충 이제 기자처럼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작가님은 제가 기자 출신인 걸 알고 들었어도 그렇게 별로 기자라는 느낌이 안 들고 정말 글 쓰시는 분 같아요, 느낌이. 어, 제가 기자일 때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우, 장 기자는 진짜 기자 안같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약간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선배들도 그러고 그게 칭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왜 우리가 아는 스테레오 타입 기자 있지 않습니까? 바바리 입고 막 그렇게... 누가 봐도 기자야. 네, 누가 봐도 기자. 그런 사람한테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가서 별로 수첩 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아,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고 제가 취재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재원한테 일단 거부감은 안 주는... 그러니까 약간 경계심을 허물게 하는 그런 묘한 매력을... 네, 고맙습니다. 흔하게 생겼습니다. 워낙 요즘에 바쁘게 지내시지만 책도 내시고 저희가 요즘에 뭐 하시는지 간단하게 통신 수사를 해봤습니다. 최근 SNS에서 활동을 저희가 정의를 해봤는데 하루에 사흘에 한 번씩 글을 올리시는 건가요? 책을 읽으시고 굉장히 책을 읽으신 게 뭘 읽었다 뭘 읽었다가 지금 보면 사흘에 한 번씩 써있는데 근데 이렇게 책을 평소에 많이 읽으시나요? 이게 좀 얇은 책도 읽고요. 이런 책 되게 얇거든요. 정우의 문책은 뭐... 예, 제가 다른 취미가 좀 없어서... 주로 책을 읽으시면... 네, TV도 잘 안 보고... 또 여기 보면 아마 영화 보고 나면 저희가 별점 남기듯이 1독 권유지수라고 해서 읽어볼... 얼마나 권유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국내 작가분들 건 안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1독 권유지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작품성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아내나 친구가 그 책 어때? 재밌어? 라고 물어볼 때 읽어봐, 읽어봐 하면 별 3개, 꼭 읽어, 4개 이런 건데... 5개는 뭡니까? 5개는 정말 훔쳐서라도 읽어라 이런 건데 그게 작품성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재미없는데 작품성이 뛰어난 그런 작품도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데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영화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작품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런 식의 평가라서... 철저히 재미의 바탕을 둔... 네, 그냥 캐주얼하게 권하는 거고 제가 그렇게 의미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얇은 걸로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바쁘신데 글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근데 최근에 6월 말에 한 권, 7월 초에 한 권 또 신작을 내놓으셨는데 글은 언제 쓰시는 거예요? 글은 뭐... 낮에 집에서 쓰죠. 계속 글 쓰는 게 일이고 책은 그냥 글 안 써지면 그때 이제 틈틈이 읽고 그래요?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저희는 이제 아침에 직장인들은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가야 되는데 작가분들은 어디 책에서 보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절에 들어가서 쓰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지금 직장인들처럼 정기적으로 글을 쓰시는 건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스톱워치 켜고 그리고 이제 글 쓰는 시간 재가지고 씁니다. 어디서요? 집에서? 요즘은 독서실 가서 써요. 더워서 집에서 에어컨 켜면 에어컨 켜면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부엌에서 씁니다. 집도 자꾸... 그럼 스톱워치라는 거는 딱 하루에 몇 시간 나는 써야 한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어제 몇 시간 썼는데 좀... 어제 그제 몇 시간 썼는데 요즘 좀 부족했다 오늘 좀 많이 써보자 뭐 이런 거 스스로 가늠하는 용도로요. 그냥 글 쓰는 시간 뭐 거기다 청소하는 시간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집에서 일하는 시간 뭐 이런 거를 시간을 재요. 오늘은 몇 시간을 쓰셨습니까? 오늘 좀 많이 했죠. 오늘 한 10시간? 10시간 넘게 오고 왔습니다. 그럼 그 지금 틈틈이 쓰신 글들이 기존에 써는 작품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중간 생각났을 때 좀 뭔가 글감이 떠오르면 그걸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는 건가요? 메모는 이제 틈틈이 이건 언젠가 쓰겠다 이런 식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계속 책을 동시에 여러 권 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소설 하나, 에세이 하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던가 아니면 정말 하나에만 집중해서 쓰던가 제 방식은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 냈던 책이 이제 5년 만에 신혼여행. 네. 본인의 이야기가 담긴 책에서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무언가를 때려치우거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면서 나의 정체성을 쌓아오지 않았나 싶다. 네. 그 정체성이 뭔지 글의 원천이 어딘지 지금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무섭네요. 익숙한 신문 광고도 있고 편안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일러를 저희가 하면 안 되니까 사실 먼저 제가 하기 전에 고백을 드리면 저는 이제 책을 주로 잠이 안 올 때 읽거든요. 잠을 자기 위해서, 잠을 들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인터뷰하거나 방송을 봤었는데 제가 책을 읽지 못하다가 이번에 나오신 책 있잖아요. 산자들이라는 책을 그런 용도로 한번 써보려고 책을 샀었는데 잠이 다 날아났습니다. 너무 쉽게 읽히고 정말 마치 이런 말씀드린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소설인지 이게 기사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너무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취조를 이렇게 받으면 매일매일 수사받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분위기 좋네요. 어떤 사람한테 그렇진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도시공학과 출신이시더라고요. 전공이 있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다녔고 왜 그러면 글을 쓸 문 창가거나 국문과 이런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소설가가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고요. 나중에 책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 정도는 했죠. 근데 그때까지는 프로그래머, IT 개발자 이런 거가 꿈이었어요. 원래 그쪽 방면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도시공학과가 또 그런 걸 하는 과는 아닌데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다 결국에는 성적 맞춰서 가는 것이고 이름 괜찮아 보이고 설명 보니까 좋아 보여서 갔는데 좋은 과였고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성적 맞춰서 연세대 도시공학과를 갔다는 이야기를 그럼 글을 언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써야겠다 이걸 내가 적성을 살려봐야겠다 이건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그때 이제 하이텔 이런 게 보급될 때였거든요. PC통신. 네. PC통신. 그래서 제가 PC통신에 가입을 하고 SF를 그때 좋아했는데 SF 동호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니까 창작 게시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거기다 자기 창작 소설을 올리니까 저도 올려보고 싶은 거죠. 요즘도 문피아 이런 웹소설 사이트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글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써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내가 이걸 좀 하고 싶다. 더 많이 써보고 싶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소설가의 꿈 같은 게 쌓인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어렵게 하나 구한 게 있는데요. 칼론 프로젝트라는 본격 네트워크 소설 이 표시만 봐도 참 이건 동아일보사 중간에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동명이인 같아요. 세포배양에 의해 생산된 인간과 오리지널 인간과 터미네이터 같은 약간 소설이고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언제 쓰신 거예요? 이게 대학생 때 썼고요. 학교 다니시면서? 네. 1, 2학년 때 써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출판이 됐습니까? 근데 이때 퇴마록이 대박을 쳤거든요. 필독서였죠. 그렇죠. 저도 열심히 읽었고 무조건 봤어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저희가 나이덴티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시기에 그러게요. 좀 젊어 보이려고 옷도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퇴마록 저도 모르게 순간 너무 반가워요. 네. 정말 다 읽었죠. 다 읽었죠. 수업시간에 무조건 책상을 해서 읽었죠. 현암이 월향 날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PC통신에 연재된 글들이 엄청 소설로 출간이 많이 됐어요. 출판사들이 다 제2의 퇴마록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많이 이제 출간을 많이 했고 그 붐에 이제 책을 냈죠. 네. 근데 어머님께서도 신춘문예를 당선이 되신 건가요? 네. 그럼 어머님한테 약간 글쓰기가 집안에 또 유전 같은 게 있나요? 좀 이렇게 물려받은 게? 유전은 뭐 모르겠고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생 때 신춘문예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40대였는데 어머님 죄송한데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그때는 주부셨습니다. 주부시고 전업주부였는데 가족들 다 놀랐죠. 왜냐하면 그런 걸 하시는 줄 전혀 몰랐다가 뭐 어느 날 이제 밝히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신문에 원고를 냈는데 당선이 됐다. 다 같이 축하를 하고 뭐 그것도 아마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그때 바로 어머니를 따라 소설가의 길을 걷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어릴 때는.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세요. 지방 환경이 좀 그렇겠네요. 지금도 집에 가면 뭐 아버지 책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책을 어려운 책 되게 많이 읽으시고 그런 거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책 많이 읽으면 따라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책 좋아하는 동생도 좋아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집 자체가 이제 이런 독서 분위기가 잡혀있다 보니까. 네. TV 잘 안 보고 좀 그런 분위기.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신 거는 처음에는 건설사를 들어가셨어요? 네. 그럼 약간 도시몽학 전공을 살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군대 갔을 때 즈음에 뭐 그때 제대할 때쯤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제대하면 뭐 하나 진로를. 남자들. 남자들 다 그렇죠. 병장 달고 나면 그때 생각하죠. 그때 아 내가 전공 살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전공이 어렵기도 했고 뭐 그렇게 막 재미있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그때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출판사에 원고도 보내고 공모전에 신춘문예에 원고도 보냈는데 다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글하고 관련된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언론사에 그때 이제 지원을 했었어요. SBS. 회사 들어가기 전에? 네. 대학교 4학년 때 여러 군데 지원서 내고 최종도 몇 군데 올라갔는데 다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이제 그러면 뭐 취직은 해야 되니까 뭐 다른 데 내서 그때는 전공 살린 건설사에 냈고 오래 못 다녔습니다. 그럼 저희 아까 말씀하셨는데 SBS 저희 회사도 지원을 하셨었습니까? 네. 그때 최종까지 올라갔었어요. 최종까지 올라갔었어요? 합숙도 받았어요. 합숙 가셨어요? 네. 합숙 가서 어떠셨어요? 합숙에서 제가 지금도 패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술을 잘 마셔야 합득하는 줄 알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게 큰 페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시청자분들은 이제 좀 뭐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한 5명을 뽑는다고 하면 15명 한 3배수나 4배수 정도가 지방을 가서 그렇죠. 거기서 보아놓고 한 2박 3일 정도 이제 합숙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면접을 하는 게 저희 사실 기자 시험의 마지막 관문인데 마지막 관문이죠. 거기서 이제 밤에 좀 술을 주잖아요 선배들이. 네. 현직 기자들이와 같이 지점을 해서. 그 당시에 누가 그렇게 술을 마겼습니까? 아 그거는 또 밝히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편집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아 그러세요? 솔직히 누가 권해가지고 마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평창에 갔는데. 아 그렇죠. 제가 그 SBS 팟캐스트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언론사 지망생 여러분. 기자 지망생 여러분. 합숙 평가에서 술 잘 마시는 거는 합격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건설사는 오래 다니지 못하시고. 네. 그리고 다시 시험을 보셔서 동아일보 기자가 되신 거죠. 그럼 그때는 다시 난 꼭 언론사 기자가 돼야겠다는 뭔가 꿈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건설사 오래 다녔던 건 아니고요. 다섯 달 다니고 그러니까 뭐 수습이라고 하나요. 그 기간도 안 끝났을 때인데. 뭐 이제 사내 연수 같은 걸 하잖아요. 뭐 이런 현장도 가보고 저런 현장도 가보고 하는데. 그때 제가 뭐 아직 20대고. 네. 어쨌든 뭐 이 회사에 오를 오래 다니면. 그러면 이제 계속 이 일을 하겠지. 한 번만 좀 더 도전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때 또 SBS 또 이제 공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합숙을 가게 되면. 뭐 회사에 휴가를 받기도 애매하고. 그래. 그냥 사표를 내고 가는 거다. 했는데 합숙까지 못 가고 이번에. 네. 그냥 광탈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문사에 들어가셔서는. 좀 거기는 지금 처음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다. 이렇게 좀 느끼셨어요?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적성에 맞아가지고 일을 되게 잘했다. 이런 건 아닌데. 뭔가. 기자라는 게. 어떤 그런 꿈이 있으면은. 젊을 때 하기 참 좋은 직업 같아요. 맞습니다. 뭐 몸은 좀 고대도. 계속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 같고. 뭔가. 뭐 이렇게 좀 현장을 보면서. 뭐 제가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또. 굉장히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만나고. 험한 사람도 만나고. 뭐 배포 큰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시야도 틀리고. 재미있었어요. 그런 게. 저희가 그래서 사진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이 동아일보. 다니셨는데. 네. 근데 지금이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아 그런가요? 지금 외모는. 부장님 그. 아 그래요? 몇 살 때시죠? 이거는. 네. 이게 무슨 특검. 대북송금 특검. 그러네. 사무실 자체가 따로 차려진. 그렇죠. 그렇죠. 특검 기자실. 그런 느낌이네요. 뭐. 회사 선배들이 아닌가 싶은데. 상을 받으신 적도 있네요. 네. 뭐. 특종 상도 많이 받으셨던데. 어떤 기사로 상을 받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네. 그 특종을 제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그 특종을 다. 네. 알면 참 좋을 텐데. 네. 뭘로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모르세요. 그런 기사도 있었나.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 거는. 네. 내용이라도. 어. 무슨 뭐 특종이라기보다는. 스펙이 비슷한 지방대생이랑. 소위 말하는 명문대생. 뭐 토익 점수도 비슷하고. 학점도 비슷하고. 뭐 이런. 두 분을 섭외를 해서. 이분이 이제 입사지원서 내는 거. 서류를 어디를 통과하나. 같은 회사에 냈는데. 따라가면서 부른 거예요? 뭐 한 몇 달 두고 이제. 두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실험이랄까요. 그런 걸 했죠. 네. 역시 뭐 예상대로. 다른 거 다 비슷해도. 같은 회사에 내도. 학벌로 서류가 결정이 많이 되더라. 뭐 이런 거. 지금 잠깐 그 기사 내용 들었어도. 왠지 이미 쓰셨던 소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많이 쓰셨으니까. 이번에 산자들에도. 대외활동의 신이라는 단편이 있죠. 네. 그렇게 기사를. 그러니까 정치부. 사회부. 산업부.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네. 10년. 몇 년 다니시죠? 11년. 11년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자로서 조금 안다라고 하잖아요. 조금 눈이 좀 뜨이고. 사람도 생기고 하면서. 막 이제 좀. 일이. 편해진다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조금. 뭐 중견 기자. 그렇죠. 중견 기자가 되죠. 처음에 막 허덕이던 수습대와. 초반을 벗어나서 조금 안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직장을 갑자기. 관둔다고 결정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기자를 하면서. 네. 소설가로 결국 데뷔를 했거든요. 신문 다니시면서. 네. 한겨레 문학상을 받았고. 초백이라는 걸로. 네. 그때 생각에는 전업 작가가 힘드니까. 그. 그. 뭐.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소설을 병행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2012년에 책을 한 권 더 냈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되게 1년에 한 권 쓰기가 빠듯하고. 좀 소설로 전념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던 차에. 2013년에 그만두는데. 그때는 되게 우발적으로 그냥 그만두었다. 우발적이요? 네. 데스크랑 뭐 싸우고. 데스크랑. 네. 데스크라는 거 이제 저에게 이제 기사를 좀. 그렇죠. 권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고쳐주고. 방향을 좀 잡아주는 역할하는. 상사. 상사죠. 상사. 내근직 상사와 싸우고. 왜 싸우셨어요? 그날 무슨 기사가 있었는데. 정치부 기사. 네. 정치부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뭐 그 기사의 방향 문제가 아니라. 인터뷰의. 되게. 이런 표현도 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뒤통수를 치게 되는 기사를 쓰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도 좀 실수한 건데. 그때쯤에는 이제 저도 알만큼 아는 연차였는데. 인터뷰의가 그 말을 했는데. 그걸 보고를 하면.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좀 다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성격의 인터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자기의 인간미를 보여주는. 뭐 취미이나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런 인터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인터뷰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너무 좋아서. 그 사람도 약간 말실수를 했고.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냈고. 저도. 그 얘기를. 보고를 하면 쓰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인터뷰의 보고를 하고 싶었으면. 아예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고를 했고. 안에서 너무 좋아하는. 이제 먹잇감이. 들어온 거죠. 안에서는 이제 보기에는. 이 말을 했으면 이렇게 써야지. 써야죠. 이 말이 제일 앞에 가고. 써야지 했는데. 너무 그 인터뷰의한테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뭐 사실. 기자 생활 하면은. 앵커님도 정치부 기자를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또. 그렇게 드물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흔히 있죠. 흔히 있고. 그날 되게 고생하고. 다음날 술 많이 마시고. 뭐. 이렇게 또 유야무야. 뭐. 잊어버리고 또 하지 뭐. 네. 그때 좀 지치기도 했고. 너무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그날로 그냥 회사에 사표를 내신 건가요? 되게 무책임하게. 네. 그냥 이렇게. 기사를 보냈어요. 제가 그때 국회 기자실에 있었는데. 어. 이거를. 그. 이제. 사정이 안 되는 걸 알았고.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아내한테. 내가 오늘 사표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사표 쓰고 뭐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소설을 좀 제대로 써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딱 1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1년만 마음껏 해봐라. 너도. 회사 10년 넘게 다녔고. 한 1년은 해봐야지. 근데 그게 8월이어가지고요. 네. 제가 1년으로 하진 말고 그냥 다음에 12월 31일까지로. 1년 4개월. 1년 4개월. 8월 말이었으니까 1년 한 3개월. 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성과 없으면은. 기자 아니라도 좋으니까. 다른 직업을 얻으라고. 아. 집에서 혼자 글 쓰면 룸팬 된다고. 뭐. 그래서 제가 그러기로 하고. 국기 기자실로 돌아가서. 거기 이제 뭐 기자실에. 뭐.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마다. 언론사별로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오늘부로 사표를 쓰겠다. 지금 집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배들. 선후배들 반응이 약간. 어. 그래 좀 뭐. 며칠 쉬다 와. 뭐. 제가 뭐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이. 네. 그래 뭐 휴가 처리하고 뭐. 그냥 머리 시키고 와. 고생 많았다.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그 길로 돌아오시지 않으셨던가요. 그렇죠. 그날. 이제 전화기를 끄고. 집에 가서. 휴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표도 내고. 근데 그렇게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어떤. 치기 흐린 행동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욱하는 마음에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또. 이제 부인 분께서.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봐. 네. 뭐 1년 뭐 몇 개월이든. 어쨌든 당장 생계가 걸린 일이긴 하지만. 해봐라라고 남편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해 준 게. 저는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어. 그렇죠. 아내가 없었으면. 또 아내가 맞벌이였으니까. 아.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고민이. 좀 적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되게 우발적으로 사고를 쳐서. 또 아내 도움으로 이후에 잘 풀렸는데. 네. 이후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 경로를 좀 바꿀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아. 아. 그렇죠. 네. 우리는. 무슨 회사에 들어가면. 일단 그 회사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맞아도 그냥 꾹 참고 다닙니다. 안 맞아도 꾹 참고 다니고. 다들 뭐 고민하잖아요. 아 나 이직할까? 퇴사할까? 나 이거 아닌 거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안 나갑니다. 근데 안 나가고 그냥. 그냥 꾹 참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녀요. 그렇죠. 이게 사회 안전망도 없고. 그렇죠. 노동시장도 너무 경직돼 있어서. 되게 불행한 거죠. 내가 이 회사를 10년 정도 다녔는데. 아니면 뭐 3년을 다녔는데. 이게 아닌 거 같다. 라고 할 때. 그만두고. 뭐. 셀업 수당을 받고. 재교육을 받고. 다른 회사로. 다른 업계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회. 그게 되면 되게 행복한 사회인데. 우리는 그런 사례가 너무 적고. 그거에 성공한 사람을 되게 영웅. 행운하. 이렇게 취급하면서. 부러워만 하기만 하는데. 분명히 영웅이십니다. 운이 좋은. 로또 맞은 사람인데. 이게 좀. 제가 겪고 나니까. 이거 좀 사회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직이 이렇게 어려운 게. 퇴사가 이렇게 어려운 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해보고 나니까.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사람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그날 사표를 내서. 결국 잘 풀린 건데. 욱하는 성질 없었으면. 계속 다니고 있었겠죠. 사람이 이제 변화라는 걸. 두려워하는 동물이긴 한데.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기 자신의 변화라고 하잖아요. 작가님은 어쨌든. 그 때. 순간의 용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들어서게 됐고. 지금. 그 이후에는 정말. 승승장구. 뭐. 여러 차례. 상도 타시고. 내는 책마다 잘 되시고. 그러니까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인데요. 먹어야지. 앞뒤면 같습니다. 저는 무모함인데. 조금 용기가 있어도 억누르게 하는. 이 사회 분위기. 사회 제도. 이거를 좀. 조금만 용기 있는 사람들. 더 북돋아주는 식으로 좀 바꿔보자.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좀.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하려고. 수습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그래도 거기 또 이제. 소설 연작집이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보면은. 좀 공통된다고 느끼는 게. 정말. 꼼꼼하게 취재를 잘해서 쓴. 기사라고 저는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이거 정말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 이런 새로운 내용을 정말 팩트를 알게 되면서도. 원래 소설이라는 게. 현실 세계에 입슴직한 일을 꾸며내는 거잖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소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소설. 그렇게 느껴지던데. 영광입니다. 특별히 그런 글을 좀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글쎄요. 그거는 아마 저의. 어떤. 가치관 같기도 하고.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문학관이죠. 저의 스타일이. 제가. 어떤 소재로 택하는 것. 이런 게. 뭐 옛날에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대에. 제가 기자일 때 관심이 많았던. 어떤 불편한 현장 같은 거를. 소설가가 돼서도 여전히 관심이 있고. 또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이요. 이거는 기자 때 배운 것 같은데. 꼼꼼하게. 거기를. 현장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면. 그 리얼리티를 당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멋떨어진 표현. 이런 것보다. 정말. 정말. 그리고 한국 사회 현장이라는 게. 워낙 드라마틱해가지고. 가보면. 사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컥하게 됩니다. 기자 지망학원 언론사 지망생들은. 꼭 한번 읽어보면. 정말 모르는 일. 네. 내일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뭐 젊은. sf 소설도 말했었지만.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 네. 이런 쪽에 좀 많이 좀. 집중하신다는 느낌이 있던데. 본인이 아마 취재 현장에서 겪거나 아니면 보시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런 문학관이 아무래도 그 바탕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 그거는 제가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젊은 세대 문제. 젊은 인물들.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이유가 뭐냐. 질문을 받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네 했는데. 어. 일단은 어느 시대나. 좀 그 청년 세대한테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게 담기는 것 같아요. 지금 2010년대를 제가 생각을 하면. 일단은 좀 혼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들 좀 무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혼미함. 무력함. 무력감. 이런 게 지금 20대들이. 20대 30대 초반들이 제일 또 많이 느끼는 세대 같고. 또 청년 세대라는 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어떤 뭐 특권이라기보다. 젊음이 특권이 아니라 취약층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이렇게. 작가적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도. 이전에 기자 시절처럼 똑같이 취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들어가서 똑같은. 말 그대로 취재 과정은. 기사 쓰기 전. 소설을 쓰기 전까지. 그 전 과정은 다 똑같은가요? 네. 거의 똑같고. 되게 좋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게 좀 있어요? 어. 제가 뭐 이렇게. 막 특별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 거라기보다는요. 저는 처음에 이제 기자 명함이 없고. 뭐 그냥 소설가가 된 다음에 취재가 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돼요. 소설가라고 했을 때도. 네. 네. 그래요? 너무 잘 되고. 훨씬 더 깊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일 때. 맨날. 네일 써야 되는데. 오늘 그럼 몇 시까지.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취재원이. 다음날. 자기 시간 많다고. 다음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래도. 근데 선생님 오늘. 지금 뭐 당장. 이거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짧게요. 뭐 막 이러면서. 다그치잖아요. 그렇죠. 기사용으로 만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자일 때 잘 몰랐는데요. 저도 취재받는 입장이 돼서 보니까. 느끼는 게. 근데. 기자분들이 전화하는 날이. 연락하는 날이. 다 같은 날에 하세요. 되게 그날이. 그날이. 저도 되게 바쁜 날인데. 여러 군데 전화가 오니까. 그날. 기자분들도 제일 많이 찾으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질문들이 거의 비슷해서. 한 다섯 번 정도 같은 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약간 영혼이 없어져요. 그렇죠. 아 예. 뭐 이번 소설 주제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분들도. 한 한 달 뒤에 한가할 때 연락하면. 되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어. 많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네. 세상에서. 취재 제일 못하는 사람이 기자인 거를. 아. 그때 알았네요. 이제 그걸 떠나시니까 또 새로운 게 또 보이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혹시. 마음껏 다 취재한 다음에 기사 쓰신 적이 많이. 그런 점은. 거의 그렇게 시간에 여유가 없죠. 네. 늘 뭔가 미진한 채로.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니까. 신속해야 되니까. 늘 미진한 채로 기사를 쓰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것만 더 취재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기자이실 때보다. 지금 작가로서의 장강명의 삶이. 혈린 씨는 만족스럽고. 행복하십니까. 행운이죠. 벌써 저희가 시간이. 30분이라는 시간이 후딱 흘러가 버렸는데요. 지금 뭐 이제. 별로 많이 여쭤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남은 시간은 산자들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2, 3주 전쯤에 한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셔서. 네. 시간 텀을 두고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더 말씀을 많이 하시는. 열린 마음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 그대로 다작 많이 쓰셨는데. 네. 지금 쓰고 계신 작품이나. 앞으로 쓰고 싶으신 글은 어떤 건가요. 지금은 범죄 소설을 남편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또 범죄 소설 팬이기도 하고. 추리 소설. 그렇죠. 추리 소설. 그래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조금만. 가재는 재수사라고 붙였고요. 20년 전에 났던 살인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미제 사건이었던 걸. 그렇죠. 장기 미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건데.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형사분들을 좀 많이 뵀어요. 또 제 소설에는 이제. 주인공을 여성 형사로 하려고 해서. 이렇게. 어느 경찰서에 마약 수사하시는 여성 형사님. 백분 인터뷰도 하고. 재밌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 이후에는. 좀 뭐. 그동안 지금 내가 하고 싶었었는데. 네. 그런지 못했다. 어떤 글을 쓰기를 하고 싶다. 어떤 주제를 좀 다뤄보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소설가로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썼던 소설보다. 지금 쓰는 소설이. 확실히 더 나은 것 같고. 조금 더. 더 발전해서. 저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평생 못 잊을 것 같은 작품들이. 걸작들이 몇 개 있는데. 아. 진짜. 죽기 전에 그런 거. 한두 편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기준에는. 그.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딱 드라마 끝났을 때. 다음 주 드라마가 너무 궁금해서.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책도 약간. 여기까지 읽고. 늦어서. 제 회사에 왔는데. 네. 집에 빨리 가서 저 책을 좀 봐야겠는다라는 책이. 생각이 들면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 책 읽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온 보람이 있습니다. 작가님 목표가. 인생 목표가. 첫 번째가 행복한 결혼생활. 두 번째가 소설가로서의 성공.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세 가지를 다 이루셨다고 보십니까? 어. 뭐. 뭐.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잘. 네. 저한테는 굉장히 충족감 있게. 세 가지 다.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셨고. 또 진행 중이라면. 끝으로. 장강명의 네 번째 목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목표요? 네. 사실은 그 1, 2, 3번이 정말 저한테 커서. 뭐. 비중이 거의 다 차지하는데. 요즘은 저런 생각을 해요. 이것도 사실 3번이랑 좀 겹칠 수도 있겠는데. 독서 공동체 같은 거를 좀 만들면 좋겠다. 독서 공동체 뭐 독서 운동 이야기 요즘 또 출판기에서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뭐 강론 같은 게 좀 없는데. 네. 이런 거 좀. 책 읽는 사람들 점점 수도 줄어 가는데. 어떻게 좀 모여 가지고 뭐. 읽고 쓰는 문화 같은 거. 그런 거 좀. 어떻게 좀. 저도 또 한국에서 독자들. 한국 독자들의 덕을 보고 있고. 한국 소설가고. 그런 문제에 뭐. 무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즘 약간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만드시면 저도. 나중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옆으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으신지. 장강명 하면 아. 이런 작가. 로. 세상에 남고 싶다. 어. 좀 이렇게. 길게. 책이 읽히는 그런 작가 되고 싶습니다. 뭐. 어떤 시대에. 되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몇 년 있다. 아무도 안 읽는 책보다. 그런 베스트셀러가 아니더라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이제. 읽는. 그런 작가. 그런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랜 양식을 줄 수 있는. 네. 오전 같은. 네. 스터디셀러. 네. 작가가 꼭 되시고. 앞으로. 서점에서도 계속. 작가님 이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아. 분위기 좋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